런웨이에 그칠 줄 알았던 베뉴는 쇼가 끝난 현재 무료 영화제로 새롭게 변신을 꾀했습니다 본 베뉴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글랜 마틴 런웨이틴스가 큐레이션한 영화 시리즈를 26-16m 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상영 리스트에 오른 작품은 1998년작 위대한 레보스키부터 화이트클럽 던케르트 샘과 치이로의 행방불명 워리 패러렐 마더스 등 현재 밀라노에 있다면 총 10편의 영화 목록과 상영 일정을 확인해 방문해보세요